캐논 슈터 템 세팅을 소개해드리자면 롤 12 스칼렐링 롤 06 리턴 완작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마이스터링 롤 06 리턴 완작이 되어있습니다 실블링 긍혼작이 되어있습니다 버서커 마이스터입니다 사실 시드링 자리여가지고 다음은 676 성배 벨트는 12성 6의 32 30% 에디 공 세졸 쓰고 있구요 무기 40-49 12-99 데미지 9구요 블레이징 선펜턴트 수확공작 되어있고 올테사의 0이 30% 7일 룰입니다 6의 68초 롤 12 도미 이것은 파편작 되어있는 것입니다 모자 5의 88 롤 06 리턴 완작 30% 544 되어있구요 5의 88초 30% 512 1 되어있습니다 롤 12 파플 22성 약간 대충 긍혼작 되어있는 느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6의 88초 롤 06 리턴 완작 되어있구요 30% 742 쓰고 있습니다 6의 80초 롤 06 리턴 완작 되어있고 30% 545 139초 롤 06 리턴 Zero 109초 L 139초 plus 139초 롤 06 리턴 완작 되어있구요 30% 7 plus 이 귀걸임 guys 33% 554 쓰고 있습니다 20% 50% 554 올 듯이 무심하나 매지컬적 되어있구요 30% 716 6에 91초 6리턴 완적되어있구요 보조물기 40-49 12-99입니다 치룻배지에 엠블렘은 30% 12고 힘 플러스 1 되어있습니다 패스는 이번에 완적이 될 것 같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주스트 지금 69,000인데 아쉬워 어디 한줄만 따랐어도 7만 같을 것 같은데 보통은 원래 시드링을 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66,590이 되겠네요 아 젠팩업도 보여달라구요 젠팩업은 저같은 경우는 버스터, 몽키 퓨리어스, 마그네티, 서포트 몽키 트윈스, 캐논 바주카, 롤링캐논 레인보우 6개를 한거죠 아 그렇고 뭐 나머지는 뭐 다 만렙이라 템 세팅 아 요정도면 될 것 같네 자 다음 아 두번째 캐릭터 쉐도원은 33% 2일 048 오른거죠 인모탈링 끼고 있구요 그 다음에 010자 마이스터링 33% 7일 09에 럭 2 오른거구요 6에 32에 05 6에 20초 30% 크뎀 1% 럭 16올테사 쓰고 있어 대거 1초 보공올테 보보공에 00 쓰고 있구요 맥커네이더 6에 54초 15% 에디투즈 보미 22성 파편작에 5에 40초 30% 7일 16 쓰고 있구요 모자 풀감 5초 4에 79초 얼장 27% 에디투즐 48초 6에 40초 30초 30% 42 5에 40에 05초 30% 54 하의 7에 48초 30% 72 신발 6에 51초 30% 514 크크샵 크공 6에 54초 쓰고 있습니다 숄더 30% 25 귀걸이 5에 48초 30% 21 쓰고 있구요 하트 33% 75 시프케이프 4에 84에 30% 542 모자무기는 보보공에 0000 쓰고 있습니다 방공공에 0000 쓰고 있구요 두두텟은 54,000 이제 좀 맞춰야 될게 롤시비 패턴트 롤시비 얼장 일단 롤시비를 맞춰야 되네요 역시 자본이 문제다 보니까 아주 구비를 못하고 있구요 어... 건마는 이제 해방을 한번 했는데 아직 파티를 열심히 구해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이제 준비중인게 엔젤릭 버스터죠 일단은 말이죠 재백업을 4에 넣습니다 25일까지 현재 주스탄은 28,000인데요 단지 넷짝은 뭐 하나도 없고 우기 17성에 이추 올테 덱스 12,49 구요 12,49 얼짱 20성 30% 00 덱 올테 4% 되어있구요 나머지는 뭐 17성 유니크에 에듀투절 그런식으로 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나머지 아이템은 아직 못 맞췄고 아... 이게 보조가 아까워가지고 하... 40,30,12 12,12 덱이라 아... 너무 아까워가지고 일단은 뭐 심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번째 세번째 그리고 기다리고 있지 아... 쉐도어도 젠백업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만 쉐도어는 어떤걸 했냐면은 부스, 베일, 서든 그 다음에 암살, 메이크, 다그플레 이렇게 했을거에요 다 젠백업도 되어있고 아... 저것만해도 오태도안은 500억에서 한 천억 들어갔는데 아까워가지고 캐논슈터 쉐도어 엠버 템세팅 및 젠백업 등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 XOR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